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일본어 사용하는 방법은 4. 어떻게 말할까요? 또한, 간단하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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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해요. 저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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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마가, 이 valor acid TWO 둘이요. 사실, 이게aland, 첫 번째예요. 고동 speaker, Infrast A3은 이 가격 caterp hey, 기억좋아요. 히래깐이다. 이것은 데, 태. 이것은 데, 다꾸 땐, euros, 네네. い訂閱 What you call additions. 테키, 테키. 인피니티브와 스템이 똑같아요. 하하, 좋은 job. 그럼, 테키루에서 할께요. 테키루. 와자시와 테키루. 테키나이, 테키나이. 테키나이, 테키나이. 테키나이. 나이, 나이은 항상 네거티브죠. 이 섹션은 네거티브죠. 테키마스, 테키마스. 테키나이. 테키나이, 테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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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키나이, 테키나이. 그리고, 마쌩. 마쌩은 네거티브죠. 그래서, 인피니티브죠. 이 인피니티브죠. 인피니티브죠? 인피니티브죠? 인피니티브죠. 카육, 해, 하세요. 하세요. 카육,isme,█, Taxi. 네거티브죠? 이져잖아요. 말 Mama, 너는 네거티블브죠. cribed. 정 UM тест. 듣고 있는지 항상 정해집니다. 그리고 글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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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는 글쎄게 보기 좋지만 글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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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글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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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포맨을 메모라이예요. 어떤 부분들은 지사이 쯔 이때 구다사이 이건 대키테이 구다사이 대키테이 구다사이 대키테이 구다사이 대키테이 구다사이 대키테이 구다사이 대키테이 구다사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얘기해요. 대키테이 구다사이 대키테이 구다사이 바이바이 안녕 대키테이 구다사이 대키테이 구다사이 하하